이렇게 또 뭐하기 시작되네? 여보세요? 엄마 중앙에 할 말 있다고 하던데? 형, 형도 어머니 몰라? 나 진짜 엄마가 전화해야겠다. 나한테 뭐라 해? 왜 뭐라 해? 엄마 수빈이한테 뭐라 해줘? 자, 엄마! 수빈이가 자꾸 나 뭐라 해?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비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서로 농담하는 거지? 네네, 저희 자켓 찍고 있는데 서로 장난치고 있었어요. 수빈이가 형한테 뭘... 저 절대로 못하죠.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 촬영 끝났어? 아니요, 아직 촬영 중입니다. 아, 이쁜게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그래. 어? 아, 형이시네? 네. 내가 한 벌 빨랐어. 내가 한 벌 빨랐어. 드디어 정수빈을 이겼어. 허리개. 허리개. 속 시원해. 드디어 정수빈을 이겼어. 침착, 침착한 척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죠? 침착하게 전화하지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안 받았어요, 이겼어! 뭐 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하길래. 엄마한테 막 그러길래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버렸어. 아, 안 받으세요! 오늘은 저의 승리예요! 아, 안 받았어요. 아, 정말. 아, 안 받았어요. 원래 꼭 할 때. 당연히 뭐. 아, 승부 삼촌이에요. 안녕! 옛날. 그거 뭐 했잖아요? 아, 이상한데? 안녕! 나 머리색이 밖에서 무서워나? 도깨비 수도 있어. 왜 그래? 네? 네? 네, 안녕. 나 옷이 이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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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식이 삼촌이에요.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어디죠? 안녕하세요. 매영이 연락했던 상황이어서요. 지금 굉장히 수빈이요. 수빈이가 계속 매영이나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계속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저 전화해야지? 뭐지? 이게 뭐지? 머선 상황이지? 나도 엄마 전화해야지. 엄마! 엄마 수빈이가 있잖아! 나 진짜 아니 계속 괴롭혀! 누가? 수빈이가! 수빈이가! 수빈이가 막내가 물을 열을 괴롭혀. 엄마! 수빈이 좀!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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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바꿔달래요. 안녕하세요. 수빈아! 어머니. 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네? 수빈아! 수빈아! 아, 네, 네, 네. 수빈아! 수빈아! 어디, 어디세요? 여기 장난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대저희입니다. 아, 대저희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빈아! 수빈아! 네, 감사합니다. 수빈아! 수빈아!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머니. 아, 그래, 그래.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네. 네. 아, 괜찮아요, 엄마. 알겠어요. 네. 네. 아, 진짜 한 10년 먹은 거 내려가는 느낌이야. 어우. 정수비! 이런 느낌이니? 어휴.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Great. Great. Sho claimed your attention! Stay distracted.